햄버거의 역사 10번째 시간 이번 영상에서는 20세기 초부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어 온 햄버거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의 음식문화 생활에 한층 더 가깝게 다가선 사회문화적 흐름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햄버거는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시기 동안 미국인들 사이에서 매우 큰 인기를 얻었으며 더 나아가 대중문화에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 예로 시금치를 먹으면 초인적 힘을 발휘하던 유명 만화 캐릭터 뽀빠이가 등장한 LG 크리스더 세가의 골무극장이라는 연재만화에서 햄버거는 눈에 띄게 자주 등장합니다. 1929년 당시 뽀빠이는 보조배역으로 처음 등장하였으며 연로 배역들 중 한명이 공손하지만 식탐이 많은 햄버거 애호가 제2웰링턴 윈피였습니다. 윈피는 오늘 내게 햄버거를 주면 화요일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지라는 대사로 인기를 끌리며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1930년대 윈피는 햄버거와 함께 인기가 고조되었으며 이후 윈피라는 이름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체인잼이 만들어지며 10센트의 햄버거를 판매했습니다. 1940년대 초 평범한 고등학생들이 등장하는 하이틴 코믹스를 다루는 아치 코믹스에서 저그헤드 존스 캐릭터는 음식을 밝히는 캐릭터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햄버거를 좋아했습니다. 1960년대 윌라드 스콧이 디자인한 광대 캐릭터 로널드 맥도날드와 같은 햄버거 관련 캐릭터들은 곧 미국 대중문화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60년대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대중적인 상품 등에서 이미지를 다루는 미술인 팝아트가 유행했는데 예술적 요소로서 햄버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팝아트를 대표하는 앤디 워얼의 더블 햄버거라던가 클래스 올덴버그의 플루 버거 21세기에 접어들어서는 데이비드 라샤펠의 데스바이 햄버거 작품에서 햄버거가 등장했습니다. 1969년 5월 햄버거 이름은 베트남 전쟁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미군이 베트남에서 수행한 전투 중 가장 치열하고 고전했던 햄버거 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햄버거 힐 전투는 1987년 미국에서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 미군과 남베트남군이 북베트남군의 물자 조달을 방해하기 위해 북베트남의 기지가 있는 고지 속칭 햄버거 힐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햄버거 힐이라는 고지는 전략적으로 가치가 없는 곳에 대한 무리한 강행으로 인해 양국 간의 자존심만으로 수백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본토 여론에서는 고지 점령에 의미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막대한 희생을 치르냐는 주장이 들끓었고 결국 햄버거 힐 전투로 인해 미국에서는 반전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또 다른 영화 작품에서 햄버거는 스타워즈를 탄생시킨 조지 루카스의 밀레니엄 팔콘 우주산 디자인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는 1982년 데이터이스트 코퍼레이션이 개발한 아케이드 스타일 컴퓨터 게임인 버거타임에서도 등장했으며 또한 어메리칸 이츠와 맨 버스에스 푸드 같은 미국 텔레비전 쇼들에서도 두드러지게 등장했습니다. 1960년대 미국 사회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영감을 받아 통과시킨 연방 고속도로법과 당시 미국 자동차 제조의 높은 성장률 덕분에 자동차 보급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의 광범위한 사용에 따라 햄버거는 종종 카오비라 불리던 웨이터가 서빙하는 드라이브인에서 제공되었습니다.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은 1930년대 초에 처음 등장하여 서서히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 갔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고객들에게 햄버거를 서빙하는 능력은 수많은 패스트푸드 체인들, 특히 맥도날드에게 있어 사업 기회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햄버거의 인기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급속히 증가했으며 당시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번씩 햄버거를 먹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 동안 햄버거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상징성을 띄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뒷마당에서 바비큐를 구워 먹는 야외 사교 이벤트들이 점점 확산됨에 따라 햄버거는 미국에서 새로운 요리로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서는 다양한 햄버거 체인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며 햄버거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했으며 햄버거 회사마다 자신만의 색깔을 곁들인 햄버거를 출시하는데 버거킹은 와퍼를, 맥도날드는 쿼터파운더를 내놓았습니다. 주요 체인들 사이의 경쟁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햄버거의 가격도 높아졌으며 이제 단 몇 센트의 햄버거를 살 수 있던 시절이 사라져갔습니다. 1970년대 들어 주요 햄버거 회사들은 제품 마케팅에 대해 상당한 투자 활동을 벌였습니다. 햄버거 회사들의 광고는 점점 치열해지면서 마치 선거전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도 감돌아 서로의 제품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많은 미국인들은 버거 전쟁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햄버거 역사 10번째 시간으로 대중문화 속 햄버거 역사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